제2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에 17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로 개최됐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펼쳐졌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심사됐습니다.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녹지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도 심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2차 본회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6월 30일부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8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그동안 8번의 정례회와 23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